개그 프로 속 유쾌한 모습과 달리 그의 세상에는 안 되는 것들 투성이었다는 고해성. 이 말 때문이라는 겁니다. 안 되는 게 어딨냐 다 된다. 그의 유행어는 사실 고단했던 삶 속에서 스스로를 다독이던 위로였습니다. 근데 그때마다 저는 된다 된다 무조건 된다 안 되는 게 없다 다 된다. 반드시 지금보다 더 멋진 미래가 펼치실 겁니다. 지금까지 개그맨 고해성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 그동안 장애도 있었고 여러 가지 아픔을 많이 겪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강사가 되기 위한 훈련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런 이야기들이 제가 없었으면 제가 강연 때 많은 분들에게 힘을 드리지 못했을 텐데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도 할 수 있구나 이런 마음을 심어드리는 게 저의 사명인 것 같고 정말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